자 여기 알아보자. 36번을 질문을 했네. 일단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올라가려면 쌤이 막 이런 선들을 그 어떤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거야. 같은 횟수만큼의 도달할 수 있는 길들이잖아요. 여기가.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. 특히 여지점이 마음에 들어. 여기를 정거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. 정거장이 좀 많다 싶으면 좀 줄여도 되긴 한데 여기로 그냥 써서 할게. 먼저 A, B, C, D, E, F, G 해놓고 빠르게 A에서 C 그리고 B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자. 그러면 A에서 C, C에서 B는 각각 한가지 식이니까 곱해주면 한가지겠고. A에서 D 그리고 B로 가보자. 그러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이런 박스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 같아. 그렇지. 이런 박스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니까. 6팩토리얼을 5팩으로 나누면 되겠고. D에서 B는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. 곱해주면 30까지 하고 또 계산이 이루어지겠네. 자, 그 다음에. 이번에는 A에서 2로 가서 B로 가는 경우를 세우지. A에서 2로 가는 박스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. 쌤 눈에는. 자, 이게 좀 너무 번잡하니까 지울게. A에서 2로 가는 박스는 이 박스 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야. 쌤 눈에는. 이런 박스. 그렇지?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. 그러면 이 방법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니까.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겠지. 그래서 다섯 가지. 그 다음에 2에서 B로 가는 방법은. 일단 2에서 B로 가려면 여기로 올라와야 되거든. 이 지점으로.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박스 보이지. 그렇지? 그러면 4팩토리얼을. 3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. 네 가지겠지. 20개 셌어. 자, 이제 밑으로 가보자. A에서 F를 거쳐 B로 가보자. 그럼 A에서 F로 가려면 박스. 항상 사각형 박스에만 집중하면 돼. 이 박스. 이 박스 하나가 눈에 띄요. 그런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니까. 5팩을 4팩으로 나눠서 다섯 가지 방법이 돼.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는 박스는 형성돼 있지 않거든.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. 그래서 다섯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. 끝으로. 진짜 마지막이지. A에서 G를 거쳐 B로 가면 되겠네. 그러면 A에서 G로 가는 박스. 또 눈에 들어와 여기. 요거.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면 되니까. 일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. 여섯 가지니까. 6팩을 5팩으로 나누니까. 6 곱하기 1이 돼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. 그럼 이 경우의 수들을 더 해주면 되는 거지. 50. 55. 61. 62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그게 정말 일을 위해서는 것 같FO world일 뿐이에요. 1. oku.